강서구는 지난달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시작했는데요. 정부의 방침대로 순차적인 접종에 따라 2분기 접종이 오는 4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이에 구는 염광초등학교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를 설치하고 집단 면역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이번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는 가양동에 위치한 염광초등학교에 설치됐습니다. 염광초등학교는 지난해 3월 학생수 감소로 폐교해 그동안 운영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구는 이곳에 지난 3월 5일부터 초저온 냉동고와 비상발전기, 예진실, 접종실 등을 설치했으며 지난 18일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유관기관에 점검이 있었고 오는 29일 모의훈련 및 최종 점검을 끝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는 의사와 간호사 등 16명의 의뢰력과 행정지원 인력이 근무하며 오는 11월까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운영합니다. 2분기 접종은 75세 이상 고령층 일반 어르신이 주요 대상이며 구는 향후 3분기 이후 접종 대상자가 늘어나는 것을 대비해 염광초등학교 내 체육관도 예방접종센터로 추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한편 강서구는 앞으로도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과 집단 면역 형성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교수님의 특징을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발표될 예정입니다.